안녕하세요 영필름 스튜디오의 이도영 감독입니다 오늘은 내 방을 우주선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는 배경 합성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하는 화면을 캡처해주겠습니다 여기 Grab Steel 누르시고요 Export with Display LUT 한 다음에 이 파일을 Adobe Photoshop에서 불러줍니다 Photoshop에서 부른 파일을 열고요 Resort을 눌러서 빈칸에 창문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채우기를 해서 우주가 보이는 우주선 창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몇 번 더 해서 원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고요 이게 제일 무난해서 이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쪽에도 이런 식으로 생성해줍니다 우주선 내부, 내부 모습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최종적으로는 이걸로 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원래 레이어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 둘을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웹용으로 저장 PNG24 저장하시면 되겠고요 유니버스 다시 넘어와서 유니버스 PNG 불러주겠습니다 그럼 아까랑 똑같은 상태로 저장이 되는데요 이거를 늘려줄게요 그래서 아래쪽은 왼쪽, 오른쪽을 잘라서 왼쪽, 위에꺼는 왼쪽을 잘라서 오른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 보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왼쪽 거 먼저 해보겠습니다 왼쪽 거를 잡아서 3개 정도의 노드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밝기 Saturation 여기 보시면 양쪽이 지금 색이 달라서 결이 지금 안 맞죠? 그래서 어두운 쪽을 초록 쪽으로 약간 돌려보겠습니다 결을 맞출 거예요 안 보이게 만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밝기를 조금 줄여줬고요 이쪽을 약간 그라데이션을 줘서 조금 더 어둡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왼쪽의 시선이 덜 가게 그라데이션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채도를 약간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어울리도록 채도를 이런 식으로 조정했습니다 채도를 약간 높였네요 그리고 가우시안 블러를 끝에 걸어서 이것이 좀 여기와 어울리는데 살짝 블러가 먹도록 해 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면 그래도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색을 보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밝기부터 보시면 밝기 한 번 이렇게 조금만 빼겠습니다 조금만 밝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채도가 지금 세 가지고 약간 이게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채도를 빼거나 다시 더 했을 때 이 정도? 이쪽 채도는 줄여서 36 약간 줄였습니다 여기도 가우시안 블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우시안 블러를 이렇게 해서 양쪽을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업고 잊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도움이 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